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 회차 대강 9시간 정도 사냥을 한 것 같습니다 메소는 5억 2천 들어가 있는데 아마 경포도 판비용이 들어갔을 거고요 아 젬스톤이 23개지만은 아 한 70개 정도 먹었네요 내내 70개 정도 먹었고요 아 젬스톤이 왜 갑자기 사라지게 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아 젬스톤을 다 팔았는데요 젬스톤이 원래 500정도 했는데요 550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액 보시죠 들어갑니다 5억 2천 3백에서 시작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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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아 일단 열 자리나 좀 뭐 채워놓을까요 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사냥에서 나온 장인의 큐브 오늘 사냥에서 나온 명장의 큐브 아 열 여덟 자리 뭐라도 좀 채워줘야겠죠 어허허 레인저 오더 3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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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팔렸네 162 레인저 오더 레인저 오더 340만 야 그럼 300 에이 320초자 52 52 1000만원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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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6% 아깝다 03도 붙었는데 어 3에 20 레인저 베레 6%가 1000만원 정도 0 03이 붙어 있으니까 한 1500정도 하면은 좀 비벼보려나 3에 20 레인저 베레 레인저 베레 레인저 베레 레인저 베레 레인저 베레 240만원 오케이 하나만 더 뽑아놓을게요 243만원 아 이것으로 회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